공원 Else 공원 Else 올스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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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올스타 아니야? 나에게 올스타라 포치는 올스타 안하나? 야구 신들만 보인다 저기 예전에 그리스 신학원의 신전 있잖아요 신전 딱 모아놨어 가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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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기념품 하나라도 다 뺏기고싶어 가고싶어 네 형은 저의 문제예요 인생문제라니까 한 번쯤은 가보고싶은 곳입니다 두 번쯤은 가고싶은 곳입니다 상상할 수 있었는데 못한거야 15년도에도 잘했는데 못했고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이 다 나갔네 야구선수의 하나의 꿈 나도 한 번 되고싶어 팬들이 뽑아주는거니까 되게 영광스러운거지 있어 있어 이중혁이 이쪽리그의 투표 1위 내가 이쪽리그가 투표 1위 했었어 전체 투표 1위 휴식기? 가봤어요 한국 옷 입고 한번 해봤어요 군인이라서 월급을 못받을 시절이었는데 보너스를 준다더라구요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다진해가지고 열심히 나가죠 열심히 해봤습니다 야구를 조금 잘하는 선수들이 가는 축제인 만큼 뽑힌 영광이죠 올스탄 항상 영광이고 뽑힌은 좋겠지만 명단에 들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가봐가지고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고싶은 한데 저희 가서 애들 데리고 있는 모습이 좀 보기가 좀 좋더라구요 저도 그런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팬분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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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은 주말에 하는 거니까 또 약간 쉬었다 가는 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NC 선수들이 많이 뽑혀서 그 축제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도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오즈모범을 해달라는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즈미라고요? 오즈모? 네 아 저를 위한 거네 보니까 네 맞아요 팬분들이 많이 어지러우셨거든요 작년에 그거는 뭐 엔투비 잘못 아닙니까? 그걸 줘가지고 저한테 뭐 해달라면 뭐 마음을 주셔서 저는 뭐 맞춰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말도 제가 질문도 할 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일단 뽑혀야죠 NC 선수들 투표 많이 해주세요 네 NC 투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NC 팬분들 골사전 투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C 투표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 잘해요 NC 선수들 투표 많이 해주세요 NC 선수들 투표 많이 해주세요 묻지마 아 상범위 뽑아주세요 화이팅 정우 많이 찍어주세요 정우 정우 잘 던지고 있으니까 정우 많이 찍어주세요 제가 가진 못하지만 저희 형들이 많이 갈 수 있게 저희 투표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NC 선수들 최소 3명 이상 뽑히게 투표 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우리 NC 선수들 투표 많이 해주세요 우리 NC 선수들 투표 많이 해주세요 내 승렬 안해? 나 만만해? 맞어 몇 살 차이야 11살 차입니다 그치 안해? 저희 선수들 저 다 잘하고 있는데 좀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한번 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스타전도 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어가지고 투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팀 선수들까지도 좀 투표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스타전 투표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 에이스 루친스키는 꼭 뽑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투표 많이 해주시기 와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NC 팬분들 여러분 지금 올스타전 펜트하고 있는데 추천한 모든 선수들께 3번씩 끝날 때까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해주세요 투표 해주세요 투표 해주세요 파이팅 투표 해주세요 투표 해주세요 투표 해주세요 투표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